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채널A 조용민입니다. 다소 인간적인 면에 대한 질문일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늘 작심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당정 갈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님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 문제가 올 한해 여전히 정치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수야대 국면에서 여권 분열로까지 번지면서 국정동력을 이룰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갈등의 본질이 개인적인 감정과 앙금의 문제라는 분석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님이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도 정직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감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한 대표와의 갈등 문제라는 그 시각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입장이 궁금하고요. 두 분 사이의 갈등을 진심으로 먼저 풀어보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초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단순한 이런 당정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회사 내에서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는 교우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초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정말 국민을 위해서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정부, 가장 유능하고 발빠른 당이 되기 위해서 일을 열심히 같이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냐. 좋아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냥 만나서 얘기하면 계속 차 밖에 도는 거죠. 어쨌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실과 당이 계속 머리 맞대고 일을 하면 또 자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를 통해서 가면은 그런 문제는 어차피 성공 후사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풀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치를 하는 분들, 제가 정치권에 온 지가 이제 2021년에 왔으니까 이제 3년 조금 넘었는데요. 정치 오래하다 보면 다 앙금이 있더라고요.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들끼리 정말 저 사람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거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다 부딪혀본 적이 있고 그렇지만 또 정치를 오래 하면서 또 풀어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A라는 국회의원과 B라는 국회의원이 친한 것 같았는데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옛날에 섭섭한 게 서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같은 당 의원으로 같이 일을 해나가면서 또 그런 것이 풀려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공통의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 나가고 공동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쭉 우리 당 의원들하고도 당 관계자들하고도 이제 저녁 만찬이라든지 소통 자리를 만들어 오다가 국정감사가 되니까 바빠서 못 했는데 국감도 끝나고 저도 그래서 순방 다녀오고 이러면 이 자리를 또 쭉 이어가서 좀 더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당과의 이런 또 좀 편한 소통 자리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조영민 기자님. 나가셨나? 그래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